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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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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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감독님 딥키스 하라고 되게 겁줬는데 아, 감방 끝나네! 결과 안 했는데 팬씨, 키스신이 처음이었나요? 촬영하시면서? 아... 치인트 촬영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음... 처음이었고 키스신 찍은지는 되게 오래됐죠 되게 오래됐는데 부르네요 하하하 TVN TV10 즐거움의 시작, TVN 하하하 아멘